뭐야? 소독해? 창문 닫어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아우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관이가 없으셔도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 인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 뭐 넌 이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 아저씨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이즈이 투오케 위드유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재질인데 긴팬지를 그린거죠? 자화상이예요 역시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총 주자인데 착하다니까 진짜 니까 착한거지 I'm deadly serious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같아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같아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같아